이전 시간에 오리진의 내용이 바뀌었음에도 디스트리뷰션은 그것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신선도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신선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성능을 적당히 발휘하면서 적당히 신선한 이게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절충한 그것을 찾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콘솔에서 여기 있는 디스트리뷰션의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behavior, 행동, 동작 방법이라는 뜻이죠 그걸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path pattern이라고 별표라고 되어 있는 것은 클라우드 프론트로 들어오는 모든 경로의 동작 방법을 지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선택하시고 에디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그 중에 우리의 관심사는 오브젝트 캐싱입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오브젝트는 그냥 웹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지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리고 여기에 보면 use origin cache header 즉, 오리진의 캐시와 관련된 헤더를 사용해서 cache를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얼마동안 살려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웹브라우저가 클라우드 프론트에 접속을 하겠죠 그럼 클라우드 프론트는 웹브라우저가 요청한 파일을 패스를 웹서버에게 다시 요청할 겁니다 그럼 웹서버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응답해 줄 것인데 응답해 줄 때 헤더 값으로 cache와 관련된 설정 가장 중요한 cache control의 값을 예를 들면 maxAge를 60초라고 지정을 한다는 것은 얘는 무슨 뜻이냐면 웹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이 정보는 60초동안 요요하니까 60초동안은 나한테 물어보지 마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클라우드 프론트는 그 정보를 보고 웹서버가 제공한 정보를 60초동안 지속하겠다고 각오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를 웹브라우저에게 다시 응답해 주고 응답해 주면서 웹서버가 알려준 그 정보를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럼 웹브라우저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60초동안은 이 정보에 대해서는 요청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웹브라우저는 웹브라우저대로 60초동안 클라우드 프론트에게 요청하지 않을 것이고 클라우드 프론트는 이 웹브라우저가 아니래도 다른 사람들이 또 클라우드 프론트에 접속할 거 아니에요 그럼 60초동안은 웹서버에게 더 이상 정보를 요청하지 않고 자기 레벨에서 응답해 주면 웹서버는 60초동안 놀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캐시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는 걸 통해서 캐시에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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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